안녕하세요. 저는 장섭입니다. 저는 아티스트와 positive citizen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저는 이곳에서 이곳은 다른 곳에 대해 이야기합니다. 이곳에서 두 가지 문제를 시작했습니다. 이곳은 이 질문입니다. 단순한 상황이나 단순한 상황이 아름다운 상황이 아름다운 상황이 아닙니다. 그리고 다른 관점은 이곳에서 이곳을 살고 있습니다. 제 개인적인 프로젝트는 단순한 곳입니다. 이곳에서 이곳은 서울의 사진입니다. 일반적으로 이 단순한 사진은 내게티브한 기분을 보여줍니다. 저는 또한 아주 어려운 상황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. 아주 어려운 상황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저에게는 이 사진은 조금씩 뭔가가 보지만 그래서 왜 왜 저를 궁금했을까? 한일, 이 전혀 이상한 이미지가 아주 평소하고 정치적이고 큰 사과 같은 것들 이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과 도로를 보여줬습니다. 제 생각은 아주 간단합니다. 저는 큰, 작은 잎을 그려줬습니다. 큰 잎을 그려줬습니다. 그리고 빅크를 만들기 위해서 서울의 서울의 시티 맵을 랜덤으로 사용할 수 있는 20몇 파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크기와 크기를 변화한 크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아주 재미있는 프로세스였죠. 그래서 다른 나라를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다른 나라를 전해드렸습니다. 다른 옛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스템에 다른 옛 시스템에 대해 재미있었습니다 옛 시스템의 위험은 이미 아주 자연스러운, 아주 자연스러운, 아주 자연스러운 패턴을 만들었죠. 저는 이유는 생각했죠. 이유는 오랫동안과 큰 시리즈는 오랫동안이 아주 늦어져서 자연스럽게 만드는 과정 그래서 이 프로세스의 역할은 그림을 선택하고 제 에스테틱의 아이디어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롱으로 가자 이 프로세스에 첫번째 작업은 정말 힘들어요 다른 데이터를 구성하는 데이터를 찾고 제가 구글엄에 한 시간에 한 시간에 한 시간에 더 많아 1주일 정도 제가 몇 가지 지역에 관계를 포커했습니다 예를 들면, 서울의 중간에 관계를 포커했습니다 서울의 중간에 관계를 포커했습니다 아주 작은 곳이 있는 꽃처럼 그래서 꽃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, 중간 곳은 큰 도로가 잎을 수 있는 장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리의 자리에서 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파리입니다 파리의 전체와 전부는 잎이 있었어 작은 잎이 있었어 잎이 있었어 이런 성장과 5번째를 만들고 로맨틱 브라워 다음은 모스코 다른 아름다운 브라워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도쿄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 그림을 만들었을 때 흔히 다가오고 이 작업을 보았을 때 저는 이런 상황을 생각합니다. 도로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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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로포도, 도로들, 또는 생활한 것들도 사실이 생활한 것들입니다. 우리의 생활이 생활할 것입니다. 이 녀석이 제 생각됩니다. 네, 이 녀석이 제 생각됩니다. 하지만 왜 이런 녀석을 하는지? 이 현실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정치적 의견을 필요합니다 그는 정치적 의견입니다 제 생각에는 정치적 의견이 누군가에게 인스플레이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